다음 이 주제 재미있는데요? 광화문 사업 운영 아이디어인데 이거 뭔가 하시겠는데요?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업 1층 로비에 은행촛장소가 있었는데 이게 폐쇄되면서 그 자리에 63.11제곱미터의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를 누굴 위해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국민도 좋고 기업도 좋습니다. 3층 고객행복센터 강의실은 지금도 세미나 같은 목적으로 무료로 빌려주고 있는데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역보험공사다운 티가 팍팍 나는 아이디어는 좋겠죠?